1, 2, 3 1, 2, 3 잘한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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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가 할아버지 더 빨리 먹을 거지? 1등 할 거지? 할아버지보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1등 해? 수아가?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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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님 많이 먹어. 응. 괜찮아. 천주님 많이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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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염소 있다. 수아야. 염소 있어. 염소. 응. 안 돼. 응. 응. 자, 안 드세요. 아니 이리로 가라 그랬지 야야 누구 야 왜 다시 이렇게 됐냐 집에 가? 집에 가는거야 지금? 헷갈려 그렇게 하면 후진이잖아 후진 쓸 필요 없다고 했는데 후진이 간다 출발 출발 수미도 운전해 봐야지 원래 저번에 했었잖아 그게 아니니까 자동차 여기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틀어요 여기 힘들어 우리는 구명토끼 있으니까 괜찮아 물속에 들어가서 기다릴게 여기 안에 매트로 보이네 여기 상호 원래 이렇게 있는거지 뭐 물소리 들어가면서 잘하네 오 잘하네 소아야 멀미나 어지러워 계속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 소아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잖아 할아버지 멀미하신다 스푼 알고있다 고고기가 소중한 쌍으로 저렇게만 있잖아 오늘은 선물을 보며 이렇게 그게 증명 소아는 지금 이거 안 해? 안 뱉다고 지금 안 뱉다고 아 이렇게 돼? 돌리죠 우리? 아 이렇게 슬슬 쫓아져가지고 손님 안 뱉어? 아아! 손님 안 뱉어? 손님 안 뱉어? 자 할아버지 운전 잘한다 그치? 아 시원해 좋다! 아 좋다! 손님아 시원하니까 좋다! 안 좋아 언제 내리네? 너 바이킹 타고 싶어서 그렇지? 바이킹은 안 돼 바이킹은 안 돼 슬슬 내려줄 테니까 수영해서 올래? 그럼 바이킹 세워줄게 좋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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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바이킹 아 따가 아 따가 못 맞췄지롱 안 살 거야 바이킹? 응? 왜 수영하기 싫어서? 넌 눈에 잠이 까뚜갔다 졸려? 소아 졸려요? 눈이 졸린데? 우리가 1등이지? 뒤에 배 많이 따라오고 있지? 소아야 응 할아버지가 1등이지? 응 할아버지 1등 응? 2등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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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 간다,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손은 아쉽지만 수아는 못해요. 나랑 수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